동북지구 이날 소경님께서는 드미소평 동지와 의깊은 회담을 하셨습니다. 회담에서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. 4월 18일, 위대한 소경님께서는 드미소평 동지와 또다시 만나시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하셨습니다. 회담에서는 두 나라 용도자들 사이의 두통 의리와 친군관계에 기초하여 조중 친선을 공급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. 회담을 하셨습니다. 회담을 하셨습니다. 회담을 하셨습니다. 회담을 하셨습니다.